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요청도 폭주하고 지금도 시동 드릉드릉 걸고 있을 텐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정말 좋은 구성과 혜택 그리고 깜짝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랑과 넘버즈인이 함께하는 너랑 나랑 아랑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죠? 사실 저도 진짜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도 해보고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 한 번에 쓰면 너무 좋겠어요. 라는 후기가 진짜 진짜 많아서 이번에 같이 소개를 하게 됐어요.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의 사용법이랑 꿀팁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성, 혜택,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요. 제가 무려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하고 소개했었는데 제가 넘버즈인에서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가장 먼저 만나기도 한 친구인데요.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정말 피부 화장이 들뜨고 잘 안 먹고 파데를 다 토하시는 분들도 기똥차게 파데가 잘 먹는 완전 메이크업의 찰떡 토너입니다.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정제수 대신에 안에 온천수가 들어가 있어서 속건조를 잘 잡아주고 수분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건성 피부, 속건조가 심한 피부, 수부지 피부까지 정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 추천을 드리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고요. 저는 3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톤업팩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결 따라서 닦아내면 각질 정리도 되면서 화장 들뜸도 없더라고요. 한 번만 찹찹찹 발라줘도 3스킨, 5스킨, 7스킨 한 것처럼 정말 속 깊이부터가 정말 찐으로 차오르는 느낌인데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그동안 내 피부는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필요로 했던 그런 느낌으로 진짜 진짜 추천을 하고 화장하기 전에 잘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성 피부라면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추천을 해요. 제 얼굴에도 정말 잘 쓰지만 제가 일하러 다닐 때 정말 잘 써주고 있거든요. 배우분들한테 찹찹찹해주면 정말 화장이 진짜 진짜 잘 먹으니까 완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으로도 꼽는 아이예요. 요즘같이 날씨도 춥고 건조하고 각질이 쉽게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리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 그래서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두 개 세트 구성으로 정가 44,000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28,600원이고요.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 증정품도 같이 증정이 되는데요. 미니어처 15mm 하나랑 귀여운 찰떡 친구 세라마이드 보습 크림을 같이 드려요. 무료 반품 제도가 있어서 15mm 미니 키트는 하나만 증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세라마이드 보습 크림은 구매할 때마다 계속 드리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넘버즈윈 결강 가득 에센스 토너는 제가 효과를 정말 정말 많이 본 토너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찐 영업을 진짜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넘버즈윈 결강 가득 토너를 정말 3주 동안 꾸준히 루틴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피부 톤도 많이 맑아지고 좀 속부터 광이 많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안에는 50가지의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싼 피테라 에센스 시크릿 에센스랑 정말 맞먹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비싸고 좋다는 그런 토너도 사용을 해봤지만 저 정말 효과 많이 본 건 이 결강 가득 에센스 토너거든요. 속 건조부터 윤기, 탄력, 미백까지 싹 관리를 해주니까 저는 나이트 케어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아침에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아랑픽은 나이트 케어에요. 나이트 케어에 찹토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화장도 정말 잘 먹으면서 끈적임도 없고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속부터 맨들맨들한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완전 추천해요. 진짜로요.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면서 피부톤 개선도 많이 효과를 보고 확실히 좀 피부가 맑아진 느낌? 그래서 요즘에 쌩얼에서도 제가 막 피부 자랑하잖아요. 확실히 피부톤이 맑아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진짜 피부톤의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넘버즈인 결강 가득 에센스 토너는 두 개 세트로 정가 44,000원에 35% 할인된 금액 28,600원이고요. 미니어처 키트 15ml를 같이 드리고요. 15ml를 먼저 사용해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본품을 뜯는 걸 추천을 하고요. 세트를 한 개씩 구매할 때마다 이번에도 넘버즈인 리얼 세라마이드 크림을 하나씩 드립니다. 세트 하나 구매하면 하나, 두 개 구매하면 두 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2번 토너랑 3번 토너를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질문이 정말 많았어서 질문들을 조금씩 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질문 중에 2번 토너랑 3번 토너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하면 어떤 걸 추천하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화장이 잘 먹거나 메이크업 전에 쓰고 싶다면 메이크업 찰떡 토너, 나는 피부톤 개선, 미백의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를 추천하고요. 둘의 사용법이나 효과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뭔가 추천보다는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 체크하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교차 선택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차 선택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빠르게 브랜드 측에 문의를 여쭤보고 정말 요청도 드려봤지만 이게 무료 반품이나 그리고 출고하는 과정 때문에 교차 선택은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다음에는 정말 꼭 노력해서 더 좋은 구성과 혜택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료 반품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요. 미니어처럼 먼저 사용해보시고 혹시 트러블이나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나랑 아랑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100% 무료 반품을 해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셔서 민감하신 분들이나 나는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넘버즈인을 구매하셨다면 꼭 먼저 테스트해보고 본품 뜯는 걸 추천드리고요. 1월 11일 저녁 6시 오픈해서 다음 날인 1월 12일 자정에 클로징합니다. 너랑나랑 아랑은 천지역 무료 배송인 거 잊지 마시고요. 1월 11일에 주문하신 분들은 다음 날 12일에 출고 12일에 주문해주신 분들은요. 다음 날인 13일에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는 것보다 카톡 플친 너랑나랑 아랑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더 세세하게 답변 받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카톡 플친 너랑나랑 아랑을 친구 추가해주시고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구매 방법은요. 카톡 플친 너랑나랑 아랑을 추가해주시면 7월 11일 저녁 6시 오픈과 동시에 구매 링크가 여러분들께 전송될 예정이니까요. 구매 방법도 많이 여쭤봐주셨는데 신용카드, 휴대폰, 카카오페이, 무통장 입금까지 가능한데요. 무통장 입금은 구매해주신 당일날 자정 전까지만 입금을 해주시면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넘버즈인께 요청을 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구매해주실 때마다 구매 인증을 많이 해주셔서 마켓 기간 동안 구매해주신 구매 페이지나 후기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서 아랑과 넘버즈인을 태그해서 올려주세요. 총 5분을 뽑아서 짜자잔 이게 신상 제품인데 넘버즈인 올그린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이벤트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월 11일 저녁 6시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